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졸음 퇴치법입니다. 제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낮에 잘 안 졸이거든요. 이렇게 서서 수업을 하는데 졸음이 올 수가 없잖아. 어릴 때 안 졸아봤냐고? 난 그냥 수능했어.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합격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름에 요즘에 더워가지고 자습실이나 이런 데 보면 다들 존다. 어떻게 하면 졸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졸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단톡방에서 꿀팁들을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졸릴 땐 역시 유진샘의 혀초리죠. 라고 하더니만 장난이고. 저는 졸릴 때마다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카페는 커피 마시는 카페 말고요. 수험생 카페요. 거기 가가지고 합격수기를 읽었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서 좀 잠이 깨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같은 친구인데 합격수기에서 읽은 멘트는 아닌데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에 콕 와서 박힌 말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신이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합격수기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쨌든 초중고 때도 학원 다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했던 이 긴 시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가지고 원하는 직장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교 생활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간 투자한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앞으로 남은 100일 뭐 이 정도 고생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년 내내 이걸 위해서 준비한 건데 마지막에 망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격수기를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어? 저도인데. 합격수기 졸릴 때 하나 두 개씩 읽고 거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한 문장씩 두 문장씩 적었대요. 그래서 독서실이나 자기 방에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붙였대요. 그거 한 번 하면 조금 잠이 깨더라. 해서 공감을 많이 얻은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서서 공부하기. 그래서 학원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키 높은 책상들 있죠. 서서 공부하기 있고 졸리면 잔다. 졸리면 식후에 20분 정도 잔다. 근데 이게 위험하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쪽잠을 자는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 쪽잠 잘 시간을 모아가지고 밤에 많이 잘 자야 돼. 그래서 밤수면 시간의 질을 높여서 낮에 졸리는 걸 좀 줄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음악을 듣기도 했고요. 여기 신박한 방법이 있었어요. 밥을 조금 먹는데요. 자 그래서 이건 집에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인 것 같은데 조금. 먹고 싶은 건 조금. 책상에다 올려놓고 먹지 마.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금방 난리 나요. 그러니까 조금 먹기. 그 다음에 유튜브로 제 혀출 영상도 많이 보셨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면 동기부여 영상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씩 뭐 본다든가. 자 그 다음 체력관리법.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했다는 친구들 많았어요. 격일 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적어도 합격생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스트레칭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있고. 막 추천 영상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 추천 영상.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짧은 거. 10분 운동 막 이런 거. 자 그리고 인강을. 이 방법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인강을 TV에 연결한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들었대요. 그런데 뭐 영어나 국어 같은 걸 듣기는 좀 어렵고. 암기 위주의 과목들을 홈트하면서 들었다. 그래서 밸런스 보드나 바나프 짐볼 위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TV에다가 인강을 연결해서 홈트하면서 봤다. 자 그 다음. 아침에 에스프레소 투샷을 얼음을 타서. 여러분 건강에 너무 안 좋아. 뭐 커피 먹을 수도 있는데 아침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공부 시작할 때 카페인을 투입하고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고 탄수화물을 뇌가 열량으로 쓸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탄수화물로 뇌가 돌아가지 않고 카페인으로 억지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그거는 뇌를 아주 나쁘게 길들이는 방식이에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카페인은 점심 먹고 나서 졸릴 때 식곤증 같은 걸 좀 극복할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스트. 저도 강추. 저 운전하다가 졸리면 쓰네요. 맞네요. 그래서 미스트. 수분 충전도 하고 피부 촉촉. 그리고 잠도 깨고. 그 다음에 민트도 먹고. 페퍼민트의 오일을 귀 뒤나 목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향기에 집중해가지고 잠을 깨는. 라벤더인데. 라벤더는 졸려. 알겠죠. 라벤더는 잠을 유도하는 거고요. 화한. 박하향이나 페퍼민트향.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귀뒤나 목 뒤에 바르기가 나와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잠 깰 때 귀를 좀 마사지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때 옆에 사람이 없어야 돼. 아 너무 이상하잖아. 귀 만지자 악 만지자 그러면 너무 이상하니까 옆에 사람 없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 귀. 귀가 혈이 많이 모여있는 신체 기관이에요. 그래서 귀를 접어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해봤어? 접었다 펴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머릿속에 피가 확 도는 느낌이 들걸? 그래서 귀를 접어주고 그리고 당겨도 줘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디 이렇게 화장품 파는 데나 이런 데 가면 마사지하는 롤러 같은 거 팔아요. 3,000원 막 이래. 그러면 그걸로 목 있죠. 이런 데 림프 같은 거 뭉쳐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마사지해주는 거 로션 같은 거 발라가지고. 그러면 잠 많이 깨요. 얼굴 근처에 혈류를 이렇게. 뇌 근처에 혈류 공급을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턱, 목, 귀. 이런 데 마사지해주는 거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거 마사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봐요. 자, 그 다음에 씹어먹는 영양제. 영양제 좀 챙겨드시는 거 좋죠. 뭐 비타민 D라든가 오메가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자, 젤리를 씹어먹기도 했답니다. 아유, 이거 치아에 위험하죠. 젤리가 진짜 나빠. 사탕보다 더 나빠. 초콜릿보다 더 나빠. 자, 그 다음 화장실을. 여러분 이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화장실을 최대한 참고 졸릴 때 간다. 여러분 안 돼. 화장실은 갈 때 가야지. 여러분 이거 신장 망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도 막 중간에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가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되도록 참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알겠지? 자, 그 다음 취침 기상 일정을 흐트르트리지 않기. 수면 사이클을 유지한다. 잠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억지로 잠 줄이면 풍선후과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억지로 잠 줄이지 말고 자기 전에 화면을 보는 걸 자지 않는다. TV, 컴퓨터, 핸드폰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야식을 먹지 않는다. 잠 안 온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아, 강의 듣다가 졸릴 때 강의를 잠깐 정지하고 하프 같은 거나 아주 되게 단순한 OX 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하면 그래서 약간 뇌를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쭉 듣다가 남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거 들어가진 않네? 할 땐 잠시 OX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테스트지 많이 드리죠. 그런 것들을 졸릴 때 잠시 잠시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쓰는 거야. 끊어가지고. 자, 그 다음 그리고 저는 여름철에 체력이나 공부하다가 잠이 오는 거 전부 다 특별히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뼈뜨립니다. 합격자가 자, 이거 특별히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시험날이 아직 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수능도 11월에 시험이 있다 생각하면 공부가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6월, 9월 이럴 때 큰 시험, 모의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내 시험이 몇 월의 시험이든 간에 중간에 다른 직렬 시험들을 응시했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지방직 7급을 봐. 그래도 9급 다 응시하고 막 공무원 시험도 가서 봤어. 이 친구는. 그래서 내 시험이 아니어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런 걸로 긴장감을 중간중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거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나랑 겹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적어도 예를 들어 내 목표가 언제 시험이든 간에 내가 몇 월의 시험에서 국어나 한국사나 이렇게 겹치는 과목들 있죠. 몇 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목표를 두는 방식. 네,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본 시험 전에 각자의 마감날을 추가하는 게 더 긴장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감이라는 건 뭐 8월까지 5과목 기본강의 완강하기 이런 식의 미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그렇게 다른 직렬 시험에 응시해보는 것도 꿀팁이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데 제품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코가 빵 뚫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눈 씻는 거. 네, 그래서 눈 이렇게 해가지고 눈 씻는 것들도 있었고 먹는 거 씻는 거 되게 제품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쇼호스트는 아니니까 특정 브랜드 제품을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세수하면서 조금 이렇게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든가 너무 자주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코 밑에 못 뚫어뻑. 네, 코 뚫어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데 좀 필살기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권장하고 싶었던 세 가지는 첫째,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적어보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둘째는 뭐였어요? 우리 이제 영상을 보면서 홈트를 하면서 잠을 깨본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이거 중간에 목표를 두어서 계속해서 중간 동기부여를 한다. 네,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 베스트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팔로엠 파이팅!